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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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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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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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차나 가라 가라 차나! 차비콘이 잡았다 내가 뒤에다 오디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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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~~ 안되죠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즐겨볼 미니게임은요 이전에 한번 즐겨본 적이 있는데요 카우보이 앤 인디언스 생각나니? 그때 납치하고 그러는거 납치게임 납치해서 상대편의 왕을 납치해서 우리편 진영으로 데려가면 포인트를 얻는 미니게임인데요 그때 또 제가 납치왕 도티였죠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죠 그때 막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나도 도티님한테 납치 당하고 싶다느니 아 저한테 이렇게 막 고백을 하신분들이 고백을 하신분들이 많았는데 야 뭔소리야 참 재밌는 게임인데 되게 오래전에 즐겨봤죠 되게 몇달된거같은거같아 좀오래 했지 되게오래 되있어 맞아요 voit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죠 잠뜰림이 들어가주세요 고잠뜰 그래도 이 colabor 꾸미엄마! 꾸미엄마! 어... 어디보자. 여기는 방 많 לו? 자 어디보자, 어디보자 거고고고고고 됐어요, 됐습니다 오하이? 아어 여기 생각난다. 로비 그대로네 оф 한번 있었던것 같은데 맥주잔이 이쪽도 있네요 화분으로 오 이렇게 미쳤어? 영어하는 척하기는 영어 진짜 못하면서 스킬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치? 스킬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치? 스킬? 어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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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고 그런거 있는데? 어 맞아맞아 그리고 나 납치당할때 야 이거 셀렉트팀있다 셀렉트팀 어디어디어디 네더에벨 누르고 빨리 인디언팀 맞아 인디언팀 녹색 녹색 팀있네 팀있네 아 이거 팀 고르려면 크레딧 있어야되나봐 아 나 괜찮아 괜찮아 갈려도 돼 그게 더 재밌을수도 있어 어 피아노도 있네 여기 스킬있죠 스킬있죠 스피드 더스트 인비지어블 스피드 더스트 인비지어블 그쵸? 야 잠뜰이 잠뜰이만 다른편이야? 어 그런거같애 이 나침반을 따라가면 왕이 있어요 우린 왕을 납치해야한다 야 왕 찾으러가자 일로가면 안되겠다 일로가면 안되겠다 헛헛헛 여기 스킬들이 있구여 가보라 헛헛헛헛헛 야 이리와 어딨소 어딨소 이거? 왕만 납치하면 돼 우리가 우리가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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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팀 왕 납치했다 납치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이쨑 아니 아 나이쓰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나 뭐야 나 왕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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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오오오 가세요 가세요 야 빨리 가세요 싸울 때가 아니라 납치했으면 가라고요 야 이거 납치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봐 아니 아니 납치를 하셨으면 진영으로 진영으로 데리고 와야죠 여기다 우리 팀아 나 지켜라 어? 보이지 이제 어 어디인지 어디 안녕하세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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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자아 죽었다 아아 아 잠재들이 납치했는데 아 아 아깝다 누가 가 잠재라 야 나 납치라 해서 살려줘 야 비꺼다 폭죽사 폭죽사 어디 어디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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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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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빨리 야 이거 빨리 야 왜이렇게 느려 야 야 나도 빨리 가고 있어 지금 안 돼 나 남짓아 야 야 죽기 죽기 나이스 나이스 아 쳤는데 쳤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점수 벗는다고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왕 어딨어 왕 어딨어 왕 잡으러 가자 야 왕 잡으러 가자 왕 잡으러 어딨어 엇 엇 엇 엇 엇 여러분 이거 왕을 잡으시면 우리 진영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거기 들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 뭐야 아 이거 동굴 있어 동굴 저기 숨어있다 동굴 어딨어 여기 여기 안 보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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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여기 왕님 있다 여기 왕님 있다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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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왕이다 이거 왕 아니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는데 맞는데 이거 왕 우클릭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건 아니다 아 뭐야 이거 아직도 잠뜨리가 왕이야 그건 아니다 또 리더 됐어 또 왕 됐어 너 또 왕 야 너 왜 이렇게 왕하냐고 저기요 저기 살려주세요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뜨리 잡았어 나 잡았는데 없네 나 뺏겼어 형 위에 있어 내 위에 있어 나이스 잡뜨리 잡았다 나이스 납치왕 도티 나이스 뭐해주세요 잠뜨리 납치했죠 비콘 어딨어 나 여기 끼지에 안녕하세요 어헤 이러지마세요 우리끼리 이러지맞시다 안녕 안녕 잠뜨리 안녕 어 어디계시나 이거 저거 저깄네 저깄네 저기 위에 있다 왕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저기 저기 나침반 빨리 따라가라고 저기 우리팀은 왕만 잡으러 가면 지키지나 하하하하하 살렸어 야 너 왕이지 야 도망가 도망가 나 죽기고 있어 야 비콘아 도망가라 야 알아서 살아야지 알아서 살아야지 왕 어딨어 왕 잡았나 우리가 왕 잡았나 우리가 낙대만 안 봤네 이거 왕 아니야 왕이네 왕 잡으러 가 왕 왕 어딨어 나이스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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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켜 죽여 내가 지킬게 나이스 나이스 야 빨리 빨리 번진대로 돌아와 왕 잡았다 야 야 번진대로 돌아와 야 잠뜨라 거기서 뭐하니 잠뜨라 잠뜨라 고개 숙이고 뭐하니 그거 야 이거 죽여 죽여 보내보내 나이스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나이스 아니야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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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켜 지켜 나이스 여기 여기 나이스 지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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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데려가 데려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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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3대3이었는데 왜 지는거야 아 나 진짜 짱웃기네 이거 에이 놈들 어디서 감히 나도 왕 하고싶은데 왕 아 나 아 이거 왕이 안걸리네 그쪽은 왕의 자질이 없는거야 아니거든 아니거든 한판 더 하죠 보싱 야 이거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야 지키지 않아 두루다고 두루다고 이게 왕을 잘 쫓는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지키는거보다 왕한테 알아서 잘 도망가라고 그냥 알아서 도망을 잘 잡고 어 그래 우리가 왕을 빨리 잡아버리는게 더 나은거 같아 우리팀은 이도저도 안해 흐흫 나 이번엔 같은편이 되긴 그래 그러니까 나 이게 맵도 할수있나봐요 맵을 투표할수있네요 어 진짜? 과연 이번에는 저희 4명이 같은팀이 될지 뭐 둘둘 잘릴지 셋하나 될지 모르겠네요 갈리긴 할거 같아 그치 확률상 어 뭐야 나 노랑 나 빨강 어 찬이랑 나랑 노랑이다 달려 달려 우린 무조건 잡으러가다 지키는거 없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왕이여 왕님 어디계시나 왕이 왕이 동굴로 들어가나봐 어 왕은 동굴에 있다 보우 흐흫 보고! 헐 Fr 저기 왕있다 여기 왕있다 왕 잡았다 차나 차나 달려라 차나 달려라 스피드 스피드 더스트 야 왕 여깄다 나 지켜줄게 우리 왕 잡았다 나 진짜 저기 저기 앞에 있어 오케이 일단 왕 지켰고 우리 왕 뺏자 오케이 야 저기 왕 납치했대 아 진짜 여깄구나 아 저깄다 야 우리 왕 왕 데려갔다 안돼 이거 잡아 저거 우리 왕 지켜야되는데 아 못지켰다 야 왕 여깄다 왕 기지에 있다 블랙터버스다 블랙터버스다 블랙터버스 도망가 잡았다 잡았다 야 야 차나 아 나 아 나 야 비꼬라 나 지켜 나 다리에 다리 다리 여러분 지켜요 어디어디어디어디 비꼬라 살려줘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여기 어디 어디으시나 내가 수십명 어구독 걸고있어 비꼬나 왕님 이쪽에 계시는데 왕 잡으러 가자 어 왜왜왜 왜왜왜 여깄다왕 찾았다 왕 찾았다 여기여기 여기저 여깄어 왕이죠 야 빨리 불꽃아 우리 왕잡아야되 이거 이거 잡아요 왕잡고있어 지금 동굴에서 동굴에 있는거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잡아야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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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잡아 왕잡으러 간다 야 왕잡았다 왕잡았다 나이스 왕잡았구요 좋아 이거지 이거지 납치왕 도티 튀어 튀어 야 우리 왕어디있어 야 우리왕 야 우리왕 잘 숨는다 진짜 찬아 잘한다 찬아 잘한다 클라스 클라스 아니 나침반을 잘 쫓아가면 나오죠 반대편 동굴에 있고 내가 실수했다 아 이거 스킬을 다 써가지고 이거 지금 때리지마세요 때리지마세요 여기 있었구나 납치하러가죠 저기 계시는데 저기 계시네 기다려라 블랙도브스 잡아봐라 저깄다 저깄다 왕잡았다 왕잡았다 아 죽었다 왕잡았는데 인비지 쓰고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스피드더스트만 있었어도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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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몸빵 몸빵 몸빵하고 있어 야 찬아 잡혔니 어디갔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왕 잡혔어 얘 죽여라 여봐라 아 또 동굴 들어가신거 같은데 야 우리왕 지켜 우리왕 왕님 이거 동굴 들어가신거 같은데 우리왕이 못버텨 아니 우리왕은 왜이렇게 야 니네왕 지금 잘 도망가 어 폈다 어 폈다 나이스 잡았다 빨리와 빨리와 지켜라 야 우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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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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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내가 리노야 잡더라 날 지켜 어디서 계속 뛰어 비콘아 야 비콘이가 왕이래 잡으러가자 이리지마세요 이리지마세요 이거 소환합니다 어 맞다 빨리가세요 이거 설치가 안되 왕 어디계시나 왕님 이쪽인데 왕님 동굴에있다 안돼 안돼 죽이지마 아잠드라 나를 잡으러 아니냐 어딜가 왕님 이쪽에 계시는데 이거 난 거기 없다 왕님 이쪽에 계시는거 같은데 아니야 거기 없어 아닌가 잡았다 나이스 차 나가라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아니지 아니지 날 날 부어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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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비콘이 잡았구요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야 이거죠 이거죠 여러분 야 제가 1점 먹고 찬이가 1점 먹고 야 역시 납치왕 도티 이 게임은 제 게임인거 같아요 클라스 클라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즐겨본 카우보이스 앤 인디언스라고 하는 미니게임이었는데요 납치를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약간 이상한 컨셉의 미니게임이에요 왕을 한번도 못해봐서 좀 아쉽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서 왕으로 잘 도망도 다녀보시고 왕 납치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서버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뿅 뿅